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특별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특별법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문제가 6문제 출제되는데 여기에는 몇 개가 있냐면 법은 5개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가담법 그 다음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걸 실명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집합건물법 이렇게 해서 5개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몇 개는 오냐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5개고 하나 더 출제가 되는 건 주로 보통 실명법에서 하나 더 출제가 된다 실명법에서 보통 그래서 여러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도 40개 출제되는데 거기에서도 꼭 출제되는 게 이 실명법 잘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이나 상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법 강의하면서 이런 특별법까지 강의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민법을 다 강의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주택이라든가 상가 이 두 개는 상가 두 개는 주로 이런 중개사업법에서 배운 걸 가지고 거의 문제를 풀기도 하고 이 집합건물은 이런 등기법에서 주로 배운 걸 가지고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은 등기법에서 꼭 출제가 되고 이 중개사에서도 이 주택과 상가 합쳐서 거의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출제되니까 거의 10%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주택임대차본법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중개사에서는 뭐 한 두세 개씩 출제가 되고 하지만 근데 그럼 이렇게 분량이 많은 데서 거기서 한 문제 출제될 때는 구석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죠? 이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은 어떤 걸 특별법이냐 하면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원칙은 뭐냐 하면 원칙은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다 무슨 상 임대차가 원칙이다?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인데 자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갑집에 갑이 임대인이죠 그죠? 갑집에 어리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인데 원래 자 계약을 뭐 3년 했습니다 3년 했는데 자 임대인이 한 2년쯤 되어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입니다 자 새로운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비켜 하면 비켜야 됩니다 나 3년 계약해 3년 필요 없으니까 비켜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걸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합니다 매매는 뭐를? 임대차를 어떻게 한다? 깨뜨린다 깨뜨린다 하는 말은 중간에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 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의 지위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럼 이럴 때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되고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종전의 임대인에게 위반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은 오! 즉 우리 저번에 했죠 오! 즉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 즉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계약한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이외의 자에게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 등기가 되었을 때는 이외의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매매는 임대차를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임차인이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됐습니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라는 게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양에서는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임대차도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서양에서 도입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끔 만들어진 게 전세권이라는 거죠 전세권도 역시 등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은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든 등기하려면 임대인과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유자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해주더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새로 생겨날 때 나기 전까지는 가진 자보다는 안 가진 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방 한 칸에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동생 해갖고 7, 8명씩 이렇게 잤다는 거죠 왜? 집이 부족해서 그때는 누가 임대인이 갑이라는 거죠 등기해 주세요 안 해준다 전세권 등기해 주세요 안 해준다 그럼 누구 집 구하기도 힘든데 등기 이런 거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믿고 살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집을 팔고 날라버렸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보증금도 채권입니다 비켜 하면 비켜야 됩니다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임차인을 열악한 경제적으로 역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큰 기능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됐습니까 계속 살 수 있는 거 대항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보증금 보증금도 채권이죠 그래서 보증금도 이거 담보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여러분 옛날에는 보증금 주고 살았는데 소유자 바뀌었다 팔고 날라버렸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납니다 왜 보증금도 채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아야 계약한 사람은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의 아니게 기간 동안 살지도 못하고 보증금도 날리고 이런 똥꺼지 되는 임차인이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똥꺼지가 되는 임차인들이 부지기수로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근데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이라는 거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때는 구조적으로 가진 자보다는 안 가진 자가 많고 집을 구하는 데도 힘드는데 등기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특별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의 경우에 주택의 경우에 점유하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이길부터 다음 날부터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다 이걸 대학 요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확보하는 거 이걸 이제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일반 기타 채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채권은 경매가 되면 끝순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은 끝순위로 가지 않고 후순위 권리자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당받은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기능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꼭 민법에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중개사법에도 출제가 되고 등기법에도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민법에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출제하는데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은 주거용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주주가 붙으면 무조건 적용합니다 주거용 건물인데 전부 주거용 건물이면서 그걸 주거로 임대차했다 주거용 건물인데 전부 일부 임대차 주거용 건물인데 주거와 함께 다른 목적으로 써도 적용합니다 뭐 주거용 건물 그 다음 역시 이 주택이죠 주택의 대지와 비주거용 건물일 때 자 비주거용 건물일 때는 전부를 주거로 써야 됩니다 주거용 건물일 때는 주거와 함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일 때는 전부를 주거로 써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자 요거를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요런 채권적 전세는 채권적 전세는 법률상 임대차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택인데 주택이라야 합니다 전제가 주택인데 미등기 전세일 때 그 다음에 주택인데 무엇이 주택일지라도 되고 무엇이 주택이 미등기일지라도 적용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6번 중요한데 6번 법인은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원칙 적용되지 않는데 법인 중에서 예외적으로 3개 법인만 적용합니다 대한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와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이런 법인 요 3개만 적용하고 그 외에는 자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느냐 안하냐 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적법하게 임대한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호받는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무조건 아까 앞에 적용되는 것은 주택이거나 주거용 건물 주주주가보다 비주거용 건물일 때는 전부를 주거로 써야 됩니다 그럼 비주거용일 때는 일부를 주거로 쓴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비주거용일 때는 아까 뭐라는 단어가 와야 됩니까 전부를 주거로 쓸 때 전부를 주거로 써야 적용된다 하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 당시에 중요합니다 무슨 당시에? 계약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 적용하지 않죠 자 법인은 원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아까 세 개 한국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요즘 말 문제 많죠 LH 그죠?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중소기법인에 의한 법인 그 세 개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한 경우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한 전차인 양수인 이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일지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걸 가지고 출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요건인데 대항요건은 이거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는 거 계속 살 수 있는 거 하기에 대해서는 점유와 함께 신고 다음 날부터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임착권을 주장할 수 있다 원래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되어 있거나 예외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런 대항요건 갖추고 있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인도 신고는 취득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 종기시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항요건은 취득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존속요건이다 하는 거 자 근데 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등으로 매매 등 즉 법률 행위로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인도 신고 이거는 무조건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로 바뀌었다 경매로 바뀌었을 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요 최초 저당권보다 최초 저당권 여러분 최초 저당권을 말소기준권리라 하잖아요 최초 저당권보다 빠른 경우 빠른 경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항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무슨 역이다 하는 말 쓴다? 대항력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주장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석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무슨 역? 대항력 신고가 최초 저당권을 말소기준권리라 하죠 빠른 경우는 경락인에게 그래서 요 신고가 되었으면 최초 저당권보다 빠른 경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죠 자 여러분 1번 주택임차인 갑 2번 저당권 3번 주택임차인 비 얼 4번 저당권 요거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인도 신고 인도 신고 신고 날짜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1번 3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주장할 수 있고 요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대항력권 갖추고 있다 대항력권 갖추고 있고 요것도 대항력권 갖추고 있고 자 경매로 경매가 이루어졌다 요 최초 저당권 이걸 말소 기준권리다 이렇게 하죠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나가야 된다고요 요거는 무슨 역이 없다 경매가 되었을 때 무슨 역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요거는 대항력권도 갖추고 있고 경매가 되었을 때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어쨌든 요거는 자기가 순위에 따라서 만약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요 1순위 2순위 3순위 배당받고 여기서 나가고 소멸해야 되고 기간이 안 돼도 무조건 소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 대항력이 있는 임창인은 임창인은 계속 살 수도 있다 살면은 누가 책임지냐면은 누가 경락인이 책임지고 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전세권하고 비슷하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에 배당을 신청했다 배당 신청한 경우는 1순위로 배당받고 자기가 소멸한다 그래서 요 대항력이 있는 임창인은 요 대항력이 있는 임창인은 누가 선택하냐면은 임창인이 선택한다 임창인이 선택 즉 대항력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력 주장하면은 누가 책임진다? 경락인 경락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배당을 신청했다 배당을 신청한 경우는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소멸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인데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1번 주택 2번 저당권 3번 주택 4번 그럼 만약에 어? 경매가 됐다 하면은 아까 말소기준을 요 무조건 소멸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임창인은 계속 살아도 되고 자기가 만약에 배당을 신청했다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1순위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창인은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누구 선택했다느냐 하면은 임창인 자 근데 요 3번 주택 임창인은 일단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소멸한다고 나가야 된다고죠 대항력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보다 늦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2순위로 배당받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끝순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시에 먼저 배당받기 위해서는 요 대항력권 플러스 무슨 일자가 있어야 확정할 일자가 있으면 후순위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선변제 대항력권이죠 대항력권은 인도 점유와 신고 이길 다음에 무선일자 확정일자는 그러면 경매시에는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집이 만약에 10억에 경락됐다 그러면 요 3개 다 합쳐서 10억이 안 된다 그러면 전액 다 배당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집이 10억인데 이미 일본 저당권에 어? 1번 저당권에 이 집이 만약에 10억인데 이 집에 1번 저당권 10억 8천이 설정되어 있고 2번 주택임 차인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4억에 만약에 있다 하면은 이런 땡전도 못 받는 거죠 집이 12억이 경락됐다 근데 1번이 이미 10억 8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번 주택임 그럼 이거는 이런 땡전도 못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또 국가가 보호한다 그럼 보증금이 이렇게 소액이라 해야 한다 보증금이 뭐라 해야 한다? 소액 소액인데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냐 하면은 됐습니까? 1억 1천 1억 1천 이하인 경우에는 다행히 그럼 이미 선순위가 만땅 찾고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다더라도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일 경우에는 3분의 1 됐습니까? 3,700을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일단은 땡전으로 쫓겨나는 경우는 없고 3,700은 배당받는다 이걸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보증금은 아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억 1천 중에서 얼마 3,700 3,700 이하 이걸 최우선 변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중요합니다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금만 갖추고 있으면 대학 요금과 함께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라 해야 되나 서울을 기준으로 됐습니까? 소액 보증금인 경우는 경매가 되었을 때 이미 만땅 차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다더라도 순위로서는 돌아올 게 없다더라도 됐습니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읽어야 됩니다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다시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금방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기간 동안 사는 거 기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와 매매 등으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는 인도 신고 다음 날부터 매매가 이루어졌다 무조건 소유자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려면은 최초 재단권보다 빨라야 된다 하는 거 그걸 대항료 하고 그 기간 동안 사는 거와 돈 돈은 대항료권 인도 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그죠? 하면은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물건 가입 범위 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데 이미 만땅 다 찼다 모르고 인도 신고 대항료권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도 그런 순위로 따지면 이런 땡전도 못 받아도 소액보증금일 때 즉 서울을 기준으로 1억 천 이하일 때는 3,700을 순위에 관계없이 1순위로 배당받는데 그걸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경매 신청 전에 대항요건 갖추고 있어야 되고 소액보증금일 때 하는 거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법법에서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요 집에 그러면 이제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했을 때 자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임차인이 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자신이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하면은 뭐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으면 되고 그죠 그럼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됐습니까? 경매를 신청하려면은 자 채권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 받아야 됩니다 집행권은 받아가지고 집행권은 받아가지고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분 우리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있을 때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전세권 할 때 있잖아요 동시행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날짜가 지나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럼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전세권 할 때 했잖아요 집을 비워주고 이행 제공해야 상대방은 이행지체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동시행이기 때문에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비워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주택에서 휘워줘버리면 대학력이 없어지잖아요 대학력은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에서는 동시행이지만 특례 특별히 예외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동시행이지만 점유하고 있으면서 특례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에서는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한다? 아니한다 이걸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청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이 그 다음에 주택에서는 그죠이 주택에서는 여러분 갑집에 어린 임차인인데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아 놨습니다 자 중단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3년 했는데 2년 돼가지고 자 임대인 양수인 소유자가 바뀌었다 집이 팔렸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못하죠 왜? 신고 돼 있으니까 그죠이 자 그러면 양수인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1년 더 기다렸다 3년 됐다 보증금 누구한테 받냐 하면은 양수인한테 받는다 물건 전세권처럼 양수인 즉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왜? 임대인 집 팔고 날라버렸다 임대인 잡아보니까 만약에 원래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받아야 된다 그죠이? 무슨 껀이기 때문에? 채권 그럼 임대인 잡아보니까 똥꺼지 되었다 못 받잖아요 근데 양수인은 똥꺼지 되는 경우 없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택에서는 임차인을 보하기 위해서 소유자 바뀌었다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 집이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양도됐다 보증금 내줘야 되는 거 반환 채무라 하잖아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원칙은 누가 지느냐 하면은 3조 4항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누가 책임지냐면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채무지고 종전의 임대인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채무는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됐습니까? 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무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양수인이 무조건 책임집니다 새로운 소유자 그러나 임차인이 자 이번에 양수인이 집에 대출을 만땅 받아와가지고 거의 자기 돈 없이 만약에 집을 사가지고 왔다 그럼 종전의 임대인은 사람도 착하고 재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할 때는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종전의 임대인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인 임차인을 보하기 위해서 보호법에 의해서 양수인에게 달라질 수 있지만 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지 않고 나는 이제 오리지널대로 누구? 어? 종전은 임대인에게 받겠다 라고 임차인이 임차주택 양도 사실을 안대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기간 내에 뭐를 제기한 경우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나는 법률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양수인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난 그거 적용하지 않고 오리지널대로 나는 임대인에게 받을래 양수인의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칙은 소멸한다 이게 무슨칙은 소멸한다? 원칙은 소멸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잠깐 쉬었다가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